안녕하세요.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금수입업종 조사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수입업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업종을 말하나요? 주로 현금을 다루는 그런 업종은 현금수입업종이라고 하는데 소매, 음식, 숙박 등 여러 업종을 과세관청에서는 현금수입업종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수입업종 대상사업자가 현금으로 매출을 하고 건당 10만원 이상에 대해서 현금용 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과태료가 무려 50%의 엄청난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세금과는 별도로 과태료만 50% 엄청나죠? 정부에서는 최근에 점점 이 현금수입업종 과세대상업종을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현금수입업종을 확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과세권을 강화한다는 얘기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다 세원이 노출이 됩니다. 다 노출이 되죠. 누가 얼만큼 매출했는지 국세청에서 손안에 놓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과세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실제 현금수입업종 조사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업체는 미국에서 손톱 관련 화장품을 수입해서 이렇게 국내에서 소매매장이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미용학원 등에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판매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소매매장이라든가 미용실, 미용학원 등이 영세하다 보니까 자료를 받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왜 자료를 안 받으려고 할까요? 세금계산서를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의 매출이 매출규모가 노출이 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해서 세금계산서를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자료를 안 받아간다니까 매출 세금계산서라든가 현금용수증 발행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아주 세금 회피하기가 용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장부를 기록하고 세금을 탈세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안테나에 포착이 돼서 이 회사가 화장품을 독점적으로 수입 판매하는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어요. 어떻게 세무조사를 했을까요? 국세청 직원들은. 영업사원 개인 명의 통장, 또 업무 노트, 컴퓨터에 수록된 각종 업무 리스트를 체크를 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빅데이터 분석을 하느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규정에 따른 수입 화장품 수입 실적 신고 자료를 분석을 했고요. 화장품법에 따른 수입 화장품 수입기록관리부 등을 크로스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처가 전국적으로 수천 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수천 개의 업체들한테 안내문을 보냈어요.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를 한 거죠. 이 거래 물동량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매출 누락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독점적으로 수입 화장품을 판매했던 이 회사는 어마어마한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탈세를 하고 이중장부를 기록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세금폭탄이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시에 각종 데이터 분석자료와 크로스체크를 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통해 무자로 매출과 차명 계좌를 적출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본부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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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